오늘은 샤워기 제품을 소개해줄게 베텀 및 비타민 샤워헤드 앤 필터 일단 헤드부터 볼게 우와 디자인 너무 예쁘게 나왔다 손잡이 부분에 필터가 있고 뒤에 필터가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여기에 미세올이 282개나 있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효과잖아 그래서 한쪽에 염소시약을 타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샤워기로 실험해볼게 아니 염소 물이 그대로 나와 나 지금까지 무슨 짓은 그럼 이번에는 애터미 샤워기로 실험해볼게 우와 정말 깨끗해 노후된 배관을 통하면 물이 오염돼서 피부 모발에 안좋대 이번 기회에 샤워기 한 번 안녕 오늘은 샤워기 제품을 소개해줄게 애터미 비타민 샤워헤드 앤 필터 일단 헤드부터 볼게 우와 디자인 너무 예쁘게 나왔다 손잡이 부분에 필터가 있고 뒤에 필터가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여기에 미세올이 282개나 있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효과잖아 그래서 한 번 실험을 해볼게 한쪽에 염소시약을 타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샤워기로 실험해볼게 아니 염소 물이 그대로 나와 나 지금까지 무슨 짓을 그럼 이번에는 애터미 샤워기로 실험해볼게 우와 정말 깨끗해 노후된 배관을 통하면 물이 오염돼서 피부 모발에 안좋대 이번 기회에 노후 betting 아멘